여기 보시면 매매가 32억 아파트 담보로 40% 해서 수수료랑 세금 떼시고 14억 957만 9,100원 대출금이 확인되시거든요. 이쪽에 서명하시면 오늘 오후에 바로 입금이 되실 겁니다. 아니 집값이 32억이 나왔는데 그거밖에 안 해주나? 아휴 그거밖기라뇨. 부사장님이라서 대표님께서 특별히 40% 해드린 거예요. 좀 더 해드리고 싶어도 은행에 대출금도 좀 남아있으시던데요. 그건 살 때 20년 상환으로 깔고 가서 3,4년 남은 거고. 아휴 옛날에는 이런 재산금융권 아니라 은행에서도 서로 가져가라고 아주 돈을 떠밀어 안겼는데 말이야. 요즘에는 정책 때문에 15억 이상 아파트는 10원 한 장 안 내죠 이제. 내가 신용대출로 몇 억 땡길 수 있지만 여기 대표랑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냥 서로 도우려고 왔어. 아이 그럼요. 부사장님 능력이야 유명하죠. 어쨌든 사업 대박 나십시오.